시진핑 총석이가 문화예술처담회에서 문학과 예술은 인민 중심을 근본적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시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수한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설창예술의 고향으로 불리는 텐진이 문화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통 문화의 현대적 요소를 융합시킨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7회 중국 경극예술제가 현진에서 열렸습니다. 텐진 청년 경극단이 창작한 흠차 대신 린저위의 관객 동원률이 90%에 달했습니다. 혁신적인 창작을 시도한 흠차 대신 린저시는 경극과 연극, 오페라 등 곡조를 융합시켰습니다. 전통 예술인 경극을 일반 시민 가정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텐진시는 곧 경극 코너를 출시합니다. 경극 예술의 명인과 명곡을 새롭게 포장해 시청 효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경극의 매력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시진핑 총석위는 문화 창작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가장 확고한 방법은 인민,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에 발을 붙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창 예술의 고향인 텐진은 젊은 관중들을 만담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적인 만담 창작에 대량의 시대적 요소와 생활적 요소를 융합시켰습니다. 내용면에서 배우들은 공들여 내용을 개편하고 전통적 만담에 시대 특색을 보여주는 언어를 넣어 80년대생과 90년대생 젊은 관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텐진시는 문화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문화의 종사자들이 기층에 발을 붙이고 공연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작품으로 입신하고 시대를 구가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